안녕하십니까 각시탈 tv 유튜브 방송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천도마토축제 8월 6일 오늘까지 돼있다고 해서 한번 가서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지금 시각 일요일 아침 8월 6일 오전 6시 10분입니다. 자 그럼 교회가 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취도 화천문을 밟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그런지 진옥수수 자록수수 파는 데가 군데군데 있네요. 화천도마토축제 광덕 여기가 광덕사입니다. 광덕고개 광덕계고 제가 저번주에 1박2일로 왔던 장소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은 포천과 다르게 계곡의 계곡의 방가루라든지 어떤 실사들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가족단위 5회 사람들이 라인을 찾는것이죠. 아침 일찍이라 아 차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 여기는 보청과 다르게 안개가 많이 끼어 있네요 아예 바로 이 집이 아 제가 저번주에 아 있었던 1박2일로 있었던 집입니다 아 손님이 많네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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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어 가운데 오니까 아 보청 보다는 아 추운 건지 아 안개가 아 아 많이 기웠습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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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여기는 계곡이 깊은데요 어차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손님들이 많지 않네요 차들이 상관이 보이네요 캠핑장 상관이네 이 원지 다음 주에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 소다문 캠핑장 차들이 많이 있어요 소다문 캠핑장 소다문강 여기 식당이면서 저쪽편에 캠핑 다라반 그런게 많이 있네요 신토브리 캠핑 신토브리 캠핑이네요 신토브리 캠핑 지금 7분 지나고 있습니다 광덕산 정상에서 지금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은데 7분이요 여기 감자바이 고맙습니다 아 민박추어 여기도 주거운 사람들이고 차가 많이 있습니다 배가 떴네요 안개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시클미리하게 보이네요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실링을 할만한 그런 계곡에 여기 또 광덕계곡이 아닌것 같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장수 유원지 여기가 광덕계곡 유원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10분 걸리네요 10분 걸렸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철원 저는 설정리로 광원도가 탄 토마토 축제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6km 남았네요 토마토 축제하는 곳이 6km 오오오 여기 비보장이나 물통 물통 화면에 안 좋네요 6km 다참 토마토 축제 6km 여기 안개가 많이 꼈습니다 아 역시 강원도라 그런지 날짜 얼마나 더울까요 이 안개가 커지고 나면 아 여기 아줌마 달망이들이 뭘 쉽네요 뭘까요 무지랄하신 머리 어머님 아버님 하이팅 가이팅 아 찐옥수수 광덕 농장 아 아 수수가 아 확실히 강원도 맛있죠 방원도 잘 없어서 맛있죠 말리들 찾고 하고 계시네요 현재 시간은 아 6시 20분입니다 네 춘천 반창 아 갓병 네 오른쪽으로 가면 아 갓병이 나오네요 아 갓병 종면 아 정몽리 거기 유명사니 아 유명하죠 아 아 갓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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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이네요 네 주유소 여기 주유소 한 아 갓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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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싼 건강에 업그리 비싸네요 이쁜천이나 화학산 토마토 농장 살창미에 토마토를 많이 재배하려고 합니다. 화학산 토마토 축제를 행사하는거 봅니다. 기자가 높긴 높나봐요. 안개가 좌우합니다. 습도가 무척 피부라도 부드러우네요. 진즉, 진즉함. 에어컨을 좀 틀어야 겠습니다. 진즉, 진즉함. 진즉, 진즉함. 진즉, 진즉함. 진즉, 진즉함. 진즉, 진즉함. 진즉, 진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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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아 이십 사단 이었는데 아 15 4 5 아 겠네요 아 이십 실사는 이기자분에 으 아 이쪽에 아 차단 사령부가 있었는데 이기자분에 가 없어지고 5 4단으로 아 차가 되는 모양입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도마더 축제 라고 하는데 어 안내편들이 프랜카드 라던가 어 이런게 없네요 거의 뭐 같은데 으 뭐 이런거 같은데 으 으 아 살펴 같은 뭐 안내판이 없어요 시내로 가야되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으 아 그러네요 제 15보병사단 여기가 27사단 이기자 부대였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문에 바꿔놨군요 지금 사창리 시내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에드벌룬 뛰어놓은 데가 도마도 축제하는 장소 같습니다 어 맞네요 시내에 한복판에서 도마도 축제 행사를 하는군요 차가 못들어가네요 아 못들어가네요 다 통제시켰네요 오늘까지 도마도 축제 현장에 다 맞습니다 그러면 내려서 아 지금 거의 20분이 됐는데요 영상의 길이가 너무 너무 길어서 다음 편에 담아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갑시탈TV였습니다 잠시후에 뵙겠습니다 잠시후에 전화